한글자막 by 한효정 왕상근 색소폰TV 왕상근입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에게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지구인들이 몸살과 사망과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싸이고 1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잘 버티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건승하시고 모든 일 다 잘 풀리시길 빌겠습니다 올해 마감하는 의미로 올드랭 사인 연주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건승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건승하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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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